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지금 에어컨을 틀어도 27도이네요 아까 30도였는데 에어컨 트니까 3도 내려갔어요 너무 더운 하루에요 제가 방금 시장을 갔다 왔거든요 시장에서 튀김 김말이 튀김이 너무 커요 진짜 이 손보다 커요 하나에 1500원 하고요 튀김 떡볶이 1인분 2500원 합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약간 냄새가 옛날 떡볶이 냄새가 나요 이게 너무 커요 이게 가장 제 손바닥 보다 더 큽니다 이게 1500원짜리여 굵기도 되게 굵구요 한번 잘라 볼까요 오오오 오오오오 안에 당근하고 당면이 들어있어요 좋네요 자 떡볶이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잘랐던 튀김도 묻혀 먹어볼게요 안에 당면이 양념이 되어있어서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여기에 파 오뎅 이렇게 들어있어요 튀김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아주 꿀입니다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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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그럼 잘 먹고 있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